펌펌투데이에 찾아온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귀인 초대석 세상의 멋진 멋쟁이들을 만나 더욱 멋진 라디오가 되기 위한 특집 오늘은 끝내주는 매력으로 춤의 멋을 깊게 전하는 댄서 미나명 JJ와 함께합니다 이분들 요즘 인기가 뜨겁다 못해 불타오고 있습니다 디밴드 배댄서 미나명 JJ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나명입니다 저희 친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분씩 카메라 좀 보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밴드 배리더 미나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밴드의 미매 제왕 JJ입니다 미매 제왕이요?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다 보면서 다른 영상들도 다 봤거든요 근데 라디오 쪽에서는 자료가 없는데 거의 첫 출연을 하신 거죠? 네 저는 라디오는 처음 출연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더 영광이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느낌은 좀 어때요? 어 조금 많이 그래도 본 뷰여서 익숙하기는 한데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디밴드씨는요? 저는 지금 제가 영화 찍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저의 일과 반대이니까 그거 봤을 때 뭐야? 내가 라디오에 나온 거야? 약간 체험 설명한 점 아니 너무 오래됐니? 아이고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프로그램이 된다 나이 걸렸어 나이 걸렸어 사실 이 질문 꼭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두 분 역시 출연 이후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잖아요 솔직하게 출연 후에 본인의 인기를 실감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SNS에서도 응원도 되게 많았고 욕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것도 다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이제이씨는요? 저도 사실 너무 똑같은데 SNS에서 되게 언니 너무 예뻐요 예뻐요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받아보니까 내가 진짜 예쁜가? 예뻐 예뻐 너무 예쁘구나 오늘 딱 터진 복숭아 같은 메이크업 아니 저는 두 분 실제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그쪽이 실물을 제대로 못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엠넷이 잘못했네 진짜 이게 제가 한 발언은 아니고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엠넷의 딸이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 SBS 숨겨진 자식이라 약간 숨겨놨어요 SBS 사랑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원래 두 분은 이제 인지도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왜 나가서 처음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 이제 논란 같은 것도 있고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은 막 욕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이렇게 출연을 딱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백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전 회사 나오고 나서 너무 오래 티칭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해서 조금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제자들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좀 끝물이고 이제 나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네가 좀 해먹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뭔가 제가 딱히 크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는 못했어요 그 기간이 그래서 뭔가 연락이 오셨을 때 좀 애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서 많이 노출을 시키면 어쨌든 스우퍼라는 프로그램이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 지금은 이슈가 엄청 많이 됐었고 파급력이 다르죠 네네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서 진짜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너네들을 다 한 명 한 명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 목적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조금 수강생들이나 이런 게 유입이 좀 있더라고요 덕분입니다 우리 JJ씨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미남영씨가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느 날 저희 스튜디오에 왔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지내니?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어떻게 지내니?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그 당시에도 아직은 원밀리언 소속이어서 네 맞아요 너 원밀로 안 나가? 이렇게 했는데 어? 저는 안 나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왜? 네가 왜 안 나가가 된 거예요 저는 JJ가 원밀해서 지금 짠 안무가 몇 개고 지금 파급력이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너가 안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어? 그럼 나랑 할래? 이렇게 해서 그날 바로 네 초이스를 했어요 진짜 이거는 제 입장에서도 또 말씀드리면 뭔가 되게 저는 완전 조세호 선생님이었어요 안 불러줬는데 어떻게 나가? 저는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가요?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가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지원아 너 다녀왔지? 뭐 너 하지? 했는데 뭘요? 아니 안 불러줬는데 어떻게 나가요? 였는데 그날따라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졸린데 수업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수업을 그래서 그래 들으러 가자 가서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했는데 쌤이 그때 막 지원아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느낀 쌤은 막 여기 가가지고 지원아 이리 와 아니야 아니야 밖에서 얘기하자 아니야 지원아 안으로 들어 하면서 엄청 막 이렇게 간단히 딱딱딱딱 네 그래서 네 쌤 왜 그러세요? 했는데 너 나가니? 오늘을요? 그래서 어 뭔가 예측하고 아니요? 했는데 그럼 너 나랑 나가자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바로 갔죠 아 내가 터프했구나 완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그렇게 출연을 딱 그 염두를 하고 나서 약간 조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신경 쓴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 씬에 계신 분들이니까 원도 다 봤을 거고 뭐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의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든 약간 조금 준비한 것이 있다면은 나가기 전에 사실 저는 저희 딥앤드 앱을 만드느라고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팀이 구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서 멤버 픽스가 저는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우선은 나가기 전에 내 크루부터 먼저 아 네네네 그때 저는 팀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멤버별로 매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합도 그놈의 합 합도 중요하고 이래서 네 저는 좀 그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이제 시작하고 나서 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애들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이나 보여지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도 신경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JJ씨는 어떤 걸 조금 준비하고 염두를 해뒀어요? 저도 사실 리액션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친해지기 바빴어요 맞아요 아 그 멤버들이요 엄청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고 원래 얼굴만 알던 사이도 있었고 뭔가 원래 다 친해 보이잖아요 전 진짜 친한 줄 알았어요 그냥 그때 만나서 춤으로도 친해져야 되는데 정말 사람으로서도 친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춤을 춰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 춤도 계속 디벨롭을 시켜야 되고 너무 바빴어요 아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같이 준비를 하면서 더 친해진 케이스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이야 좀 원래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아니었구나 네 그러니까 JJ랑 이제 다우니 미니팍 요렇게는 제 오래된 제자고 구슬이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수업을 자주 들어왔던 그 되게 그런 열정적인 수강생이었고 그리고 쏘리랑 라커지는 다우니의 소개로 영입이 된 거였어서 저는 그래도 요렇게는 이제 다 알지만 다른 멤버들은 갑자기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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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끼리는 네 네 맞아요 이야 이게 알면 알수록 저도 이제 과몰이러로서 새로운 걸 알아가니까 너무 즐겁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남형 JJ씨를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약간 그 두 분을 공격적으로 파헤치는 시간 렛츠 파이트 시간 준비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렛츠 파이트 저지스 카드 오픈 자 그래서 저희가 직설적인 질문 5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질문을 듣고 고민은 노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해주시면 돼요 네 유가이씨 레디? 예스 렛츠 파이트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방송에서 내 모습을 보고 이불킥을 했다 안 했다 하나 둘 셋 안 했다 자 두 번째 카메라에 더 잡히기 위해서 리액션 일부러 더 크게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메가 크루 미션 후 설마 우리 팀이 탈락 후보가 된다 불안했다?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 둘 셋 생각지도 못했다 인정 자 네 번째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서 내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댄서는 하나 둘 셋 초콜 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다른 크루 중 내가 들어가고 싶은 크루는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어 잠깐만 점심호 저 미나면 씨 답변이 약간 입에 뭐가 나왔다가 없다 제이제이씨 보고 없다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살짝 고민했어 살짝 고민했어 이유 한번 들어보게 해주세요 진짜 이따가 이따가 우선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볼 거니까요 네 자 첫 방송에서의 내 모습을 보고 이브킥을 했다 안 했다 두 분이 답변이 좀 갈렸어요 네 미나면 씨는 했다라고 네 제이제이씨는 안 했다 어떤 걸 보고 조금 이렇게 이브를 좀 찾았나요 그 방송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전 다 봤어요 네 그거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초반 초반에 네 아니 그러니까 워낙 제 기억에 가장 그 남는 장면들은 전부 다 미나면 씨가 있었어요 네 신스틸러였어요 거의 진짜 많았어요 저는 1화를 보고 어 이거 내 방송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분량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다른 이제 참가자분들한테 이 정도까지로 나올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고 이제 초반에 제가 조금 많이 날이 서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담겼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차분하게 지금처럼 말을 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나오고 항상 이제 파이트 모드인 상태만 나오니까 이제 아 내가 좀 이미지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를 거의 한 5화가 지나갈 때쯤 깨달아가지고 이제 보면서 이불킥을 많이 했었죠 사실 이게 안 본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서사의 가장 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스포일러 안 드리고 꼭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JJ씨는 안 했어요? 한 번도? 저는 첫 방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방송에서 제 모습은 전혀 부끄러움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재밌어 이불킥을 했던 장면이 있는 거네요 그 얘기는? 당연하죠 언제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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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요? 아 일단은 그 쌤과 메가크루 미션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불킥까지는 아니어도 이불펀치까지는 날려봤다 아 그걸 보고 나서? 침대에 넣어서 한 번 날려봤고 그 다음에 제가 멘트를 좀 많이 치잖아요 아 찾은 거 많이 쳤죠 멘트 중에서 되게 쌤이랑 리아쌤의 배틀이 있었는데 어쨌든 현 회사의 대표님과 현 크루의 리더 저희 스승님께서 그렇죠 이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되게 어린아이처럼 터치하지 마세요를 너무 정말 찡찡거리면서 막 터치하지 마세요 하는 그 장면이 저는 그걸 보고 까지 아 그러면은 이건 제가 궁금했던 건데 이제 나오고 나서 가족분들이랑 정말 친한 분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어 일단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어 나중에는 화해를 할 거지? 약간 궁금해하셨구나 다 이제 아시니까 올해 이제 있었던 것도 알고 이제 다 아니까 나중에는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아빠가 걱정몬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 어른들이 보시고 좀 아 미나가 조금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아빠한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듣고 좀 신경이 쓰이셨는지 매일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안 받을 때도 있었고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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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을 때도 있었고 그냥 그런 거 말고는 친구들은 조금 저를 더 응원하는 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제가 진짜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응원을 해주고 이제 효진이 초이가 제 친구인데 효진이 한테도 한번 SOS를 했어요 제가 조금 너무 그 예고 뜨고 나서 너무 좀 힘들어서 집난하고 네네 집에서 안 나갔어요 한 5일 동안 그때가 조금 제일 힘들었어요 1화 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그래요? 예고가 떴을 때 조금 충격을 먼 거죠 저도 아 이렇게까지 편지를 한다고 약간 아 이거 좀 그런가 아무튼 아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었었는데 효진이가 너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도 너의 커리어는 어디 안 가고 너만한 커리어 가진 사람 거기 진짜 많이 없다 그러니까 믿고 너를 자신을 믿고 해라 이런 되게 좋은 얘기를 거의 막 그 수녀님처럼 말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한테는 너무 그런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제이질씨는 어땠어요? 가족분들이나 주변 일단은 저희 가족분들 친척분들은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지원이가 나간다 하니까 되게 예고도 뜨고 제 이름도 나오니까 되게 아 드디어 춤추더니 큰 방송에도 나가는구나 했는데 1화를 보시고 뭐하냐? 어떤 의미로요? 춤을 추러 갔는데 왜 웃기고 있냐 왜 자꾸 웃기냐 뭐하냐 해서 나 곧 출 거야 기다려 왜 그래 했는데 또 은근 귀여워 해주셔서 제가 또 집에서도 막 이렇게 애교있고 귀여우니까 그렇게 봐주셨고 친구들이나 저희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한다 분량 가져가면 됐어 너 잘한 거야 그게 현명한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하셨죠 그러셨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카메라에 더 잡히기 위해서 리액션을 일부러 더 크게 했다 아니다였는데 이것도 두 분이 갈렸어요 리액션은 사실 이번에 제이제이씨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부터 리액션을 더 크게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게 조금 크기 큰 거였군요 아 이게 되게 1화나 2화 이때는 제가 아마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분이 미니파악이라고 되게 돌 같으신 분 계시거든요 울지 않아요 저희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절대 울지 않는데 그분 귀에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멘트를 쳤어요 계속 뭐만 하시면 와 진짜 무섭다 이렇게 하고 뭐만 하시면 계속 진짜 멋있다 삼수한테 그게 얻어 걸린 거죠 그걸 약간 의식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나온 거예요? 조금 더 과장되게? 어 뭐 굳이 말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쉿 들으셔 굳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오 엄청나 이렇게 한 번씩 푸르네 제작진이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완전 좋아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제이제이의 그 분량이 늘어나면서 딥앤데비 점점 개그 캐릭터가 되면서 쟤네는 웃기로 나온 거냐 춤추러 나온 거냐 이런 얘기들 저는 진짜 그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보면은 본인들의 작품을 보고 우는데 그 틀기 전에 울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화면상으로는 이제 보겠음이 되는데 영상이 안 나오고 갑자기 제이제 씨가 막 이러고 울고 있어요 로고가 슬퍼 로고가 너무 슬펐어요 딥앤데비 로고가 우리 번개 모양이야 너무 슬펐어 너무 힙한데 왜 너무 슬펐어요 저는 미남영 씨는 일부러 크게 한 거 없이 그냥 본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 거예요? 네 저는 뭐 방송 녹화할 때 뭔가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화를 낼 때도 그냥 저처럼 했고 즐길 때도 저 근데 진짜 많이 즐겼거든요 그 배틀 다른 분들 하실 때 뒤에서 응원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요? 네 그 풀캠 보시면 저 맨날 일어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본방 때 하나도 안 나가고 항상 뭐라고? 약간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두 분이 나오시는 거를 미리 알고 내가 시리즈를 다 봐야겠다 하고 처음에 이제 1, 2화를 봤어요 1, 2화를 보고 1때문에 이제 3, 4, 5, 6, 7, 8을 나중에 몰아서 봤는데 이번 주말에 1, 2보고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섭고 너무 약간 막 내가 말하면 안 받아주고 차가울 것 같은데 이렇게 몰아보는데 막 4화 때 막 나 한 번 울고 6화 때는 진짜 눈시울이 막 퉁퉁대는 거야 아 이게 이 사람은 차갑거나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사람이구나 뜨거운 그 자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좀 외적으로도 좀 쎄 보이기도 하고 좀 말할 때 제가 톤이 좀 높고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메인 PD님이 좀 한 톤을 낮춰서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두 분은 사실 그 우는 모습도 좀 문방송으로 많이 잡혔거든요 평소에도 눈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제이제이도 툭 치면 어제도 맞죠 어제는 또 왜요? 어제 큰 그 저희 코레오 씬에서 크게 퍼포먼스 대회가 있는데 거기를 막 보러 갔어요 근데 제 8년지기 막 진짜 친구가 또 열심히 고생한 거 알고 해서 나갔는데 근데 그 친구가 또 쌤 제자예요 그래서 같이 보러 갔는데 어머 일단 그 친구도 팀 이름을 얘기하자마자 벌써 울고 있었고요 팀 이름이 슬퍼 이렇게 하고 공연할 때 울고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펑펑 울고 그분들 안 우는데 제가 울었어요 원래 울음이 둘 다 많으시구나 눈물이 네 저는 진짜 눈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단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누가 울면 바로 울어요 누가 울면 나도 울어 그리고 또 조세우 씨잖아요 두 분이 오셨네 원투네 우리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저도 공감이 가는데 메가크로 미션 후 우리 팀이 탈락 후보가 된다 불안했다 생각지도 못했다 두 분 다 이제 생각지도 못했다 사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음악 누구없어도 들어가고 처음에 막 오고무하고 흰색 옷을 입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야외 촬영 저희 팀이랑 옵션이 그게 야외가 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날씨도 해야 되고 조명 같은 것도 그렇고 이 팀의 이퀄리티가 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결과는 결과지만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메가크로 얘기하려면 밤 새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셀 수 있어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그때 이제 CJ의 미팅을 갔다가 오는 길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없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데 눈물이 또 너무 나는 거예요 노래 듣고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타면서 광광 울었어요 그래서 내리 다섯 번을 들었어요 아 그 노래를? 네 계속 리플레이 리플레이 근데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뭔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저희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그 메가크루의 한복 입고 나온 한국 무용수가 저희 언니인데 언니의 그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막 겹치면서 언니가 조금 전공을 하고 싶어 했는데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순수무용은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걸 못했는데 언니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서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대회 같은 거 나가서 계속 대상을 타는 거예요 희한하리만큼 그래서 제가 되게 응원하는데 그래도 저랑 언니랑 뭔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읽은 거 하면 좋겠다 해서 뭔가 스토리라인이 쫙 이렇게 생각이 나서 대박이다 처음에 이제 브리더 저희 브리더 다온이한테 말했는데 다온이가 저도 전통으로 너무 하고 싶었다고 근데 다온이가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다온이는 또 한국 무용을 10년 동안 했었어요 전공자였어가지고 둘이서 막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이 다 모였을 때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는데 너네가 괜찮겠니 일단 한번 들어보고 아니다 싶은 말을 해줘라 했는데 애들이 그날 또 F인 애들은 다 울었어요 그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소리 맨날 너무 좋아요 JJ 울었죠 JJ 울었죠 살짝 반 울었어요 반 울었어요 살짝 그렁그렁 그래서 너무 애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그래서 삼고무 오고무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삼고무의 저작권이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저희가 삼고무를 다 메이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작권이 있다라는 걸? 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오전 7시에 다운이한테 전화해서 이거 알고 있었냐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이제 이슈가 조금 크게 돼서 그분들이 삼고무 그 임해방 선생님 컴퍼니가 있거든요 거기 분들이 이제 승소를 하셨다 이런 기사까지 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저작권은 그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허락을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려고요 네 계속 그러니까 진짜 밤새야 돼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야외 촬영인데 비가 계속 장마철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거기가 흙바닥이어가지고 경사가 한 3도 정도 돼서 그날 이제 막 스태프분들이랑 저희 이제 매니저랑 바닥 다 삽으로 펴가지고 판판하게 만들어주고 막 갑자기 벌 쏘이고 근데 진짜 그냥 이거 말고도 한 100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더 너무너무 애착이 가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건 울 수밖에 없네 이 스토리는 저 같은 사람들을 모르니까 나오기 전에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놓고 왜 울지 했는데 이런 스토리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메가크루 주제가 한이에요 네 한이 서려가지고 한을 풀릴 때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점수는 좀 낮았지만 봐주신 분들이 좀 많이 같이 부정해주셔서 너무 저희는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너무 저는 그 영상은 진짜 약간 우리나라 한국 관광공사 이런 데서 사다가 한국 소개하는 영상으로 틀었으면 좋겠었어요 딱 처음에 보고 든 느낌이 그거였어요 야 이렇게 멋진데 이거를 알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었는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2에서 내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댄서로 미나명 씨가 이제 라트리스 씨를 선택을 했고 제이제이가 제이제이가 라트리스 선택했고 그리고 미나명 씨가 이제 초코올 씨였죠 네 맞아요 제이제이 씨부터 왜 라트리스라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생소하죠 제가 되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놀라지 마세요 동갑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분이 성숙하시구나 리스야 보고 있지 싸우니 차이미 리스랑 우리 친구인데 되게 제가 정말 추구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을 정말 잘 춰요 그래서 정말 비밀이지만 파이터로 나갔지만은 라트리스의 무빙을 보면서 계속 희죽희죽 됐거든요 진짜 멋있다 그래서 브리더 계급의 안무도 내가 나도 저거 추고 싶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만약에 친해진다면 같이 작업도 하고 리스야라고 불러보기도 하고 하면서 꼭 친해지고 싶어요 라트리스 씨가 성이 라트고 이름이 리스예요? 네 그래서 리스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미나명 씨는 초코올 씨를 또 선택을 했네요? 네 저 초콜언니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고백쇼 네?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제도 보긴 봤는데 만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초콜언니는 되게 여자가 봐도 멋있는 여자? 약간 그거의 상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울풀 언니들 다른 언니들 좀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다른 언니들도 멋있지만 초콜언니의 춤이 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는 거야 초콜언니의 춤이 제가 하기는 어려운 그런 장르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나명 씨가 그 제대로 느낌을 낼 수 좀 어려운 네 그런 것도 있고 플로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뭔가 묘한 되게 매력이 있어서 친해지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아 약간 조금 그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이제 미나명 씨 같은 경우에는 리아킴 씨랑 이제 그 서사가 또 엄청났잖아요 아 엄청났죠 제가 올해에 영상을 보면서 울었던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출연 섭외 딱 받았을 때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암망 망설이거나 조금 꺼림직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일단 처음에 이제 막 저희도 누가 나간다 누가 나간다 이런 얘기가 너무 씬이 좁으니까 바꿀잖아요 네 들려서 근데 언니가 나온다고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조금 그래도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원미래 같이 나갈 친구들이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기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거의 확정시 됐을 때는 사실 언니가 나온다고 해서 뭔가 어 나 좀 나가는 거 좀 그런가 이런 건 없었어요 아 굳이 네 왜냐면 굳이 그거를 신경 쓸 이유도 없었고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싸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언니랑 저랑은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언니는 서운한 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좀 서운한 게 많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된 거지 막 이렇게 싸운 거는 아니었고 음 네 그래서 뭔가 언니가 나온다고 해서 막 제가 고민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중간쯤에는 뭔가 언니가 언니를 방송에서 만나서 오히려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 좋은 기회였군요 오히려 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무튼 저는 제일 좋았던 편이 그거였어요 이제 그 놓아주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다른 단어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이제 뭐 응원하겠다 정도일 줄 알았는데 그거는 진짜 솔직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복잡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때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이었는데 다른 크루 중 내가 들어가고 싶은 크루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우리 미남양 씨가 조금 늦게 없다고 하셨고 고민을 조금 한 다음에 JJ 씨는 아예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 더 넓혀서 시즌 1 그리고 스맨파까지 포함해서 이러면 JJ 씨 혹시 조금 답변이 달라질까요? 그러면 궁금한 게 혹시 스맨파라고 하면은 제가 홍일점인가요? 그렇죠 가장 붉게 불타오르는 홍일점이에요 시뻘겋게 빛나요 그러면 행복한데요?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는데 못 살아 진짜 일단은 슈퍼원에 내가 생각하는? 원트에 들어가서 제가 쌤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디벤덤에서 쌤께 엄청 열심히 응원을 해드리고 도움이 돼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원트에 가서 저는 효진초인 저희 스승님 또 다른 엄마 또 다른 엄마?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다들 같은 쿨인데 쌤이란 표현을 쓰면 진짜 선생과 제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쌤쌤 하는 게 참 듣기 좋더라고요 좀 귀여워 보이는 유일하게 귀여워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어머 왜냐면 다들 약간 처음 봤을 땐 저는 이렇게 다들 화려하고 분장도 이제 강하게 하니까 약간 조금 차갑고 무섭다는 생각했는데 쌤쌤 할 때는 뭔가 되게 귀여운 거예요 어쨌든 다 저보다 어린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또 미나명 씨는 조금 늦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똑같이 수우파원 스맨파까지 다 해서 뭐 이제 투에서 나오면 더 좋고요 아 투에서 나오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아 저는 투에서는 그러면 원투 다 할게요 오오 그래요? 오 좋아요 좋아요 투에서는 일단 제가 올플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올플러 제가 힙합을 이제 언니들이 이제 안 바빠지시면 다시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배워서 제8의 멤버로 아 7의 멤버인가 제7의 멤버로 아 네 7은요 네 들어가고 싶어요 같이 갈래? 네 그렇고 시즌1은 당연히 원투 아 원투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못 나갔어가지고 같이 시즌1에 원래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나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같이 효진이랑 같이 해서 나가는 거였는데 제가 발목 보상을 네 2주 전에 좀 세게 해가지고 효진이만 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 효진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원래는 사실 저희가 그때는 뭐 수호파가 이렇게 잘 됐지도 몰랐고 처음이었잖아요 무슨 뭐 앤넷에 그 뭐야 댄스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 우리 추억 쌓기나 하러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였는데 추억 쌓기는 무슨 과금력이 네 효진이가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원투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과 그런 게 있죠 그렇군요 근데 디밴댑 사랑해 우리 애들 서운해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 서운해하면 어떡해 정확히 한 시간만에 나왔네요 디밴댑의 랩이 두 분의 입에서 다른 멤버 이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아 노래 이야 저희가 노래도 원래 들어야 되는데 토크가 너무 재밌어갖고 노래 없이 바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어머어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지 너무 감사해요 이인권 해펀펀투데이 귀인 초대석 춤의 멋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멋쟁이들 아주 핫한 분들입니다 댄서 미나명 제이제이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제간둥이의 제이제이씨와 비하인드 딥앤댑 토크 좀 이어가 볼 건데요 자 먼저 이 제이제이씨의 본함 능력 아마도 그 메가크루 미션에서 엄청 돋보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그 트러블도 좀 있었어요 어 좀이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대화를 풀어가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뭐 비하인드로 얘기할 게 조금 있다면 혹시 비하인드라고 하면은 뭐 저희는 얘기가 딱 끝났으니까 네 네 뭐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 더블체크 더 편하게 하세요 더블체크 더 편하게 하세요 지금 눈이 희번덕거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어머어머 일단은 제가 3 디렉터의 마지막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언니들 언니 파트와 그 다음에 쌤 파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초반이었으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당연하죠 쌤이 총대 메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 되게 말씀을 세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댄서분들이 조금 당황하시는 것도 보이고 네 근데 쌤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아 저희는 그게 너무 알고 하는데 당연히 너무 무서워하고 정말 솔직하게 말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있었고 그 자리 자체가 제가 이렇게 비닐을 쓰고 눈물을 머금은 그 자리 자체가 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체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쌤이 저희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의 디벨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 디벨롭을 위해서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너희는 할 말 없어? 라고 하셨는데 뭔가 다 이렇게 정적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버스에 타도 내릴게요 한마디 못하는 사람인데 일할 때는 진짜 할 말 다 하고 해야 저희는 팀이잖아요 정말 무섭죠 당연히 너무 무섭죠 뭔 소리야 야 이렇게 공손하게 너무 무섭죠 우리가 제일 무서운 애예요 너무 무섭죠 정말 무서운데 그래도 저희 팀을 위해서 그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팀을 위해서 발전이 있고 저희가 돈독해진다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호되게 맞았죠 호되게 맞고 순한 화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해결책을 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딥하게 다시 풀었어요 다시 그 이후에 네 다시 샘이랑 또 지원이가 그랬구나 하면서 전 또 또 울었다 저희가 그날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저도 애들한테 서운하고 힘들었던 부분이나 애들도 그랬던 부분을 좀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로소 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메가크루 미션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애들이랑 호흡도 너무 좋고 오히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애들도 편하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겨서 충돌하는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까지 보여서 저는 되게 오히려 약간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어쨌든 방송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었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비하인드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두 분과 함께 이제 안무 제작 비하인드를 알려주는 비하인드 딥앤뎁 코너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딥앤뎁의 수장이죠 네 미남영 씨 토크를 좀 나눠볼 건데 자 이제 저희가 노래 하나가 또 흘러나갈 거예요 네 어? 토크 하셔도 돼요 지금 너무 너무 이렇게 춤에만 몰두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음악 감상 시간인 줄 알았어 너무너무 사실 이게 미남영 씨가 직접 참여한 케이팝 안무들이 정말 많아요 뭐 박재범 씨 뭐 마마무 레드벨벳 제시 박봄 등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와 작업을 했는데 이게 뭐 그 가수에 따라서도 그렇고 성별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게 안무 제작을 하는 느낌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르지 않나요? 네 완전 달라요 아티스트별로 이제 추구하는 이미지도 다르고 그 나오는 앨범의 컨셉? 뭐 그런 것도 이제 매번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회사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원하시는 느낌의 컨셉의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 네 그 레퍼런스가 없이 작업을 그냥 시작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수정 요청이 항상 늘 오니까 네 오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양의 레퍼런스를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저는 일을 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수정 없이 작업하는 거에 쾌감이 또 있어요 내가 이 음악에 이렇게 안무를 짰을 때 한 번에 오케이가 되는 그 쾌감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노래에 제가 원하는 안무가의 그 뭐랄까 안무가의 의도가 정확하게 100% 그 니즈를 만족시켰을 때 그런 저는 쾌감이 있어서 수정 없이 작업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그게 이제 고고베베랑 얼라이 워너두 야츠 구찌는 조금 있었어요 아 구찌 수정이 좀 있었고요 구찌는 이제 조금 제시 언니가 원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요런 그렇게 작업할 때 저는 제일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얼라이 워너두는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커버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안무를 이렇게 따라서 챌린지도 하고 추는 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어 사실 요즘에는 아니 이게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 나갈 그때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네네네 이거 짜고 그 다음 거 짜고 계속 짜고 이렇게 해서 몰랐는데 이제 친구들이 클럽에 가끔 가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대요 다 이러고 싶어요 올려가자는 위로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돼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제 지인분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거를 듣고 아 나 진짜 너무 안무가로서 뿌듯하고 진짜 제가 또 재벌 바빠를 너무 좋아하고 팬이었어가지고 나 나중에 저 사람 안무를 꼭 짜고 싶다 라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2PM 시절부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티스트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서 좀 그쪽 방향으로 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박재범씨랑 이제 안무를 제작하고 같이 이제 합을 맞추잖아요 네 조금 신경 썼던 부분이 따로 있어요? 어... 외모? 아 본인은 뭐요? 아 저는 깜짝 놀라지면 뭐 유식비디오 이러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박재범씨한테 어떻게 보일까 때문에 외모를 가장 신경 썼다고요? 또 봐야 되니까 계속 봐야 되니까 혹시나 혹시 모르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All I Want To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 말고도 두 명의 안무가가 더 있어요 메이제일이 언니랑 이제 소리나라는 친구가 각 파트를 나눠서 세 파트로 이렇게 짰는데 어... 이제 둘 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에 좀 챙겨서 아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었구나 전 장난으로 농담을 하신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였구나 호잼이 제일 예뻐요 고마워요 아 근데 제가 그 남자 연예인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없는데 그 제이팍을 진짜 너무 팬으로 좋아했어가지고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요구 하나 드릴게요 네 앞으로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어... 저는 이효리 언니 너무 좋아하는데요 느낌이 맞는다 네 너무 사랑하는... 네 나오는 예능 다 봐요 아... 네 느낌이 맞는다 근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오... 희한하게 그분만 그래서 너무 이번에 또 신곡 나오신 것도 너무 잘 봤는데 저는 그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되게 솔직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엄청 많이 활동을 하셔서 예능 나오실 때마다 좀 예전엔 그랬지 지금은 내가 좀 내려놔야지 약간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걸 되게 후배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저도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댄서로서는 활동을 많이 했어서 그거에 좀 감정이 되게 이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거 보면서 또 광광울고 네 또 강아지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공감대가 저 혼자 많이 쌓고 있어요 진짜 나중에 한번 같이 진짜에 하면은 엄청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저는 루페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루페이로 그래도 최저시급 정도는 받으시는 거죠? 최저시급 정도만 받을게요 그러면 네 최저시급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이유리씨가 또 새벽에 일찍일찍 일어나요 맞아요 이유리씨에게 한마디 아 한마디요? 네 어떻게 너무 떨리네 떨리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편지로 영상편지로 이남용이라고 합니다 뭐야 얼굴이 빨개졌어 뭐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다음에 꼭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사랑해요 너무 부끄러운데? 미남용씨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잠깐 이제 제이제이씨와 토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물 한잔 드시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도 또 노래 하나 또 이렇게 슬쩍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표정이 너무 많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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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야 표정이 엄청난데 와 지금 표정이 제가 48개까지 세다가 그만 쟀거든요 아 진짜요? 사실 이게 또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제입으로 그럼요 그게 제일 또 이 정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일단 마마무 언니들과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딩가딩가 아야 하나 둘 셋 너희 뭐 하늘 땅 바다 만큼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왔던 솔라 언니의 솔로곡 꿀이나 뭐 마마무 플러스 분들의 노래까지 다 하고 이제 빌리의 긴감인가요 제일 유명하죠 맞아요 혜린 언니의 노 땡스랑 퀸덤 무대도 같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다른 것보다 이 퀸덤에서도 이제 그 효린씨랑 같이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막 대규모로 막 큰 무대를 그런 거는 어디서부터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단 그런 무대일수록 레퍼런스랑 무대 동선 이런 디테일한 게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소품은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다인원이고 큰 무대다 보니까 어떤 구조물까지 있는지 그런 컨셉을 최대한 정확하게 주셔야 그 안에서 열심히 짜는데 일단은 퀸덤 다인원 무대에서는 2차, 3차, 4차 다 진행했거든요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와 진짜 다인원 그리고 소품, 컨셉 이런 거를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그만큼 제가 살짝 변태 기질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히려 진짜 제가 구성한 걸 보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렇게 이제 큰 무대를 짜면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표정이거든요 표정도 이렇게 디렉팅이라거나 그렇게 하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나요? 표정을 사실 디렉팅하지 않아도 저는 제가 디렉팅하는 무대에 댄서로 많이 쓰거든요 제가 먼저 하면은 그게 살짝 전염되는 것처럼 퍼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상을 쓰면은 다 같이 무드가 같이 완전히 아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표정 하면은 이게 치키 씨도 이제 표정이 되게 많잖아요 어 그쵸 치키 씨의 표정 대 우리 제이제이의 표정 누가 조금 더 잘 쓰는 거 간다 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당연하게 치키 씨가 더 네 치키가 당연히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얼굴 근육이 되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렇죠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이게 라디오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뭐 땡큐브용으로 에러웨어 나가는 것도 녹화를 하고 있지만은 듣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네 이 그 보이지 않는 표정을 저만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아 그래요? 보고 싶죠 자 그러면은 아까 미남영 씨는 이제 같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로 이효리 씨를 언급을 했는데 제이제 씨는 어떤 아티스트랑 이렇게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저는 일단 초등학생 때 유치원들부터 이렇게 춤을 너무 사랑하면서 네 투애니원이라는 그룹을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진짜 우리 언니들밖에 없다 하면서 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솔로로 독립하신 시엘 언니의 와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시엘 언니의 작업을 같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 시엘 씨랑요? 네 와 야 이것도 느낌이 엄청 멋있을 것 같다 진짜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 시엘 그 누나에게 음성편지 한마디 좀 남겨주시죠 이거 진짜 부끄럽네 부끄럽네 이거 진짜 부끄럽네 음성편지부터 일단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 진짜 시작해봐 한번 옷 조려봐라 어 시엘 언니 전 제이제이라고 합니다 아 귀여워 진짜 사랑하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저는 그냥 불러주시면 가요 꼭 불러주세요 언니 불러주세요 아 두 분 다 진짜 시엘 씨랑 요리 씨랑 같이 작업하는 걸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로 어벤져스다 만약에 만약에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어 이인권의 펌펌투데이 네 덕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 여기 한번 더 나오겠습니다 진짜로요? 어 제발 열일을 지치고도 제가 요리 씨 씨 씨랑 빌어 빨리 빌어 한 번만 한 번만 싹싹 빌어 피디님 작가님 다 빌어요 아 빨리 싹싹 빌어 다 빌어 다 빌어 저 뒤에 매니저분 안 빌어요 같이 해줘요 아 아 아 좋다 아 아 따뜻해 따뜻하다 이제 저희가 벌써 끝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아 아쉬워요 사상 처음으로 게스트가 와서 노래 한 곡 없이 한 게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요? 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혹시 챌린지를 하나 이렇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희 끝인사가 라디오 끝인사가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러뷰 소맛징 이렇게 끝나거든요 귀여워 끝인사에 약간 제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약간 밋밋하더라고요 혹시 뭐 손동작이나 뭐 하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은 아 좋아요 좋아요 표정도 괜찮아요 뭐 혹시 이게 살짝 오늘 하루도 리듬이 있나요? 멜로디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하면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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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so much 찡 이렇게 너 준비했지? 너 준비했지? 뭔가 찡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맥을 살짝 보여주시고 대동맥을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난 못하겠다 이렇게 최대한 찡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재채기하기 전이신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I love you so much 찡 이거 이제 빨리 해야돼요 빨리 아 진짜 웃기다 그럼 저희가 다같이 요 멘트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아 우선 끝내기 전에 끝인사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팬분들에게 친구분들이랑 우리 디벤트 팬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고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소소하지만 크나큰 에피소드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디벤트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인권의 펌펀투데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이제이씨도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찡디님과 함께 또 미나쌤과 이렇게 자리하면서 너무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손인사를 만들어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큰 수학이에요 너무 큰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모습 비춰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귀인 초대석 오늘 이제 멋쟁이 특집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 공식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멋쟁이 미나명이 생각하는 멋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멋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움? 네 제가 20대 때는 정말 화려하게 힘차게 치열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30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비운을 비울 때가 또 편안하고 멋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멋이라 아니 뭐래 저는 멋이란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확 와닿네요 JJ씨에게 멋이란 저 제가 생각하는 멋은 제일 자신다울 때 자신다울 때 제일 본인이 본인다울 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연스럽고 그래야 여유롭고 맞아요 이런 거니까 최대한 뭔가 꾸며내거나 조금 더 더하는 것보다는 거울 보고 내가 누군지 찾으면서 완전 비울셀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두 분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냥 편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비운 모습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두 분을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대답을 듣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잠깐만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러뷰 소마 찡 야 JJ씨가 표정이 되게 상큼해서 표정까지 자 저희가 끝인사는 저희가 올릴 테니까 저희 인별그램을 올릴 테니까 또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회피를 여기서는 해도 제가 못살릴 것 같아요 컨셉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럼 진짜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러뷰 소마 öz소 마 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